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도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의 주요 뉴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멋진 일을 벌였죠 반도체가 굉장히 시장은 상승하면서 지금 3일째 상승하면서 시장을 살려는 못해 61선을 돌파하고 나가는 멋진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기관이 매수해지고 외국인이 코스닥을 매수해지면서 주가는 반등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였죠 오늘 주식 뉴스에서의 핵심은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이 한 배터리에 발각 뒤집어 놓은 것이 LG에너지 솔루션하고 SK이노베이션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던 파우치형 배터리 비중을 이제 낮추고 점진적으로 낮추고 중국의 각형을 하는 CATL 주력 생산은 각형 비중을 높인다는 전략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작년에 벌써 이미 예견됐던 사실인데요 CATL이 2조 5천억인가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삼성 SDI를 계약을 한 이후에 그래서 CATL이 계약하자 이제 삼성 SDI도 밀려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그 빠른 속도로 이제 그 폭스바겐이 치안 정책이 하나가 또 뭐 있었냐면 스웨덴의 그 노스벨트 노스벨트의 노스벨트죠 폭스바겐 폭스바겐이 스웨덴의 노스벨트와 이제 장기 계약을 하면서 어떤 했냐면 그 합자회사를 합작법인을 차렸어 노스벨트 지웨이 라고 합작회사를 이미 2020년 5월에 이미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폭스바겐 플러스 노스벨트 이래서 이제 뭔가가 변화가 오겠다 이렇게 예견이 됐던 사실입니다 뭐 새롭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형 그래서 지금 이제 배터리의 모습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형과 그죠 그 다음에 파우치형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원통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우치형은 바로 LG 에너지솔루션 하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입니다 이건 파우치형이구요 소송 간의 싸움이 벌리고서 아직 합의가 안 됐구요 각형은 이제 뭐죠 어 당연히 삼성 SDI도 만들고 있어요 납품하고 있구요 또 하나 CATL이 제일 이제 많습니다 이미 1년 전에 CATL에서 이미 삼성 SDI가 먼저 계약을 한 이후에 CATL이 대규모 공급한다는 그런 얘기가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자 원통형은 물론 삼성 SDI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이제 드디어 어 스웨덴의 노스벨트 노스볼트 노스볼트 노스볼트하고 합작법인을 2020년 5월달에 이제 합작법인을 만들구요 공장을 지금 이제 노스볼트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독일에다 하나 나머지 유럽에다 4개를 추가로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죠 어 2차전지 가격을 낮추겠다 그래서 전기차를 갖다가 대중화 시키겠다 이것은 똑같은 전력입니다 전략 누구하고 똑같죠 바로 테슬라 입니다 테슬라도 역시 배터리 가격을 낮춰서 예 그래서 이 비싼 그 코발트 하고 그 다음에 니켈의 함량 인데요 니켈이 많이 들어갈수록 장기로 멀리 갈 수 있는 건데요 코발트가 워낙 또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시키고 저건 배터리를 낮추는 가격 테슬라도 그래 배터리 데이 때 이미 예고를 했구요 예수 폭스바겐 역시도 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배터리 가격을 낮춰서 공장을 그러면 이 CATLE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 얘가 뭐가 없냐 하면 그 이 코발트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낮게 책장에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CATL 은 어떤 연구 언급을 안 했죠 이번에 뉴스에서 왜 그러냐면 이미 벌써 공급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자 그러면 이제 SK 와 LG 는 폭스바겐의 물량을 이제 앞으로는 입찰이 파우치형을 안 쓰는 고객이기 때문에 참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파우치형의 약점이 또 뭐냐 하면 약점이 자동차의 바닥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충격을 주게 되면 배터리에 충격을 주면 보호장치가 되는데 충격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화재가 잘 일어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자 SK 에서는 지금 화재가 나질 않았죠 LG 건 화재가 많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배터리를 만드는 셀에서 양극재와 음극재의 간격을 주는 이 분리막의 기술이라는 거죠 이게 통과를 안 해야 되는데 그죠 분리막의 기술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이게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느냐 그래서 분리막을 없애고 전구체로 한다면 화재는 없애고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아직 시기상조고요 물론 도요타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우리나라도 물론 삼성 SDI도 기술을 갖고 있고 그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재미있는 얘기가 노스볼트에다가 10년 장기 계약을 한 주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장기 계약을 10년간 장기 계약을 음극재를 공급하는 다시 말해서 그래서 노스볼트하고 10년간 스웨덴의 음극재의 바인더 중에서 CNT 도전제와 독자 개발한 음극재를 공급하기로 10년 계약을 치렀습니다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음극재를요 자 그 기업이 누굴까요 그 기업이요 그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작년이죠 작년 7월 1일날 포토레지스트를 규제한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트를 규제한 기업인데요 바로 동진 세미캐입니다 동진 세미캐 오늘 급등을 나갔죠 7.62% 올라서 다시 62선을 강하게 얘가 7월 1일날 저희가 매수를 들어가서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지금 7월 1일 노스볼트에서 아니 일본의 수출 규제로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해서 지금 180%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서 동진 세미캐이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노스볼트하고 음극재 바인더 중에서 CNT 도전제와 독자 개발한 음극재를 10년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아니 얘도 음극재로 만드나요? 예 음극재로 만듭니다 상당히 그러면 이게 대장으로 등장할지는 몰랐어요 지금 음극재의 대장은 누구죠? 당연히 포스코케미칼입니다 포스코케미칼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음극재인데요 음극재에서 일단 대주 그 다음에 동진이 앞서갈지 개발 시작은 포스코케미칼 옛날에 포스코케미칼이었었죠 포스코케미칼 했다 포스코 아마 MT하고 헷갈리니까 포스코케미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극재를 생산해서 노스볼트에다 공급하고 노스볼트는 또 폭스바겐하고 합작 회사를 차려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다시 또 공장 건물과 기반 시설을 위해서 6천억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양산을 해서 폭스바겐이 배터리 가격을 싸게 만들어서 자동차를 빨리 전기차를 그야말로 어떻게 싸게 공급하는 그야말로 이렇게 전략을 지금 짜는 것 같아요 배터리 데이의 테슬라고 똑같은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는데 양극재가 이제 중국 기업하고 우리나라 저기 기업하고는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CAT라군요 음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들어가는 달라요 잠깐만요 이게 우리 전기차 모임 이거 유료방송에서 하는 건데요 음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게 지금 주로 들어가는 게 니켈 코발트 망간 또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것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체적으로 가는 원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CATL은 그 코발트를 없애고 알루미늄 이게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대신 삼성전 삼성 SDI나 LG화학만큼 멀리 가는 그런 기술은 아직 떨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서 싸니까 그저 싸게 만들어서 고품질을 싸게 만드는 것이 앞으로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고체 전해질로 바꾸는 거고요 그것이 시간이 아직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CATL은 싸게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싸게 공급해서 이게 아마 큰 중요한 차이가 나오지 않나 그래서 LNF도 양극재지만 니켈 함량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렇게 만드는 기업이 있고요 또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개발하는 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가 비싸니까 비싸니까 그걸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아마 전기차 싸게 공급하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멀리 가는 전략을 가고요 또 만약에 전구체로 가게 되면 분리막에 대한 화재 위험성도 없고요 또 밀도가 지금은 공간이 많이 비었었는데 밀도를 촘촘하게 해가지고 양을 더 늘려서 전구체 배터리 되면 같은 용량이라도 더 많은 멀리 갈 수 있도록 화재 위험이 없어지고 부피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구체 배터리로 빠른 개발을 하려고 우리나라도 이미 지난번에 전구체 배터리를 개발해서 휴지 조각 잘라도 전기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박사님들이 지금 하윤철 박사인가요 이렇게 이미 개발한 사실은 뉴스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걸 상용화해서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를 제키고 대한민국이 앞서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어쨌든 오늘 응급제에 대한 동진세미캠의 앞으로의 행진 반도체 포토레지스트뿐만 아니라 응급제한 앞으로 10년간 이미 장기 계약을 해서 동진세미캠이 노스볼트에 공급한다는 사실 그럼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고 잘 그런 종목들을 선행으로 매수해서 간다면 좋은 수익을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것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폭스바겐이 전세계 자동차가 2위 그룹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죠 2위 그룹이니까 굉장히 이 폭스바겐의 전략은 우리나라 배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조금은 아쉽죠 그래서 조금 오늘은 전기차 배터리 등 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 잠깐만 방송이 잡음이 들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본의 아니게 지금 방송소리가 나와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